오늘 영어 교사 연습은 별로 촬영을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 영어 교사 방이 한쪽 방은 1,318명 2번 방이 1,138명 거기에 대해서 보실만은 거는 보십시오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너무 힘이 들어서 그쵸? 영어 카톡방 계신가요? 제가 다 초대를 하시겠어요 제가 미친듯이 도배하죠 그 방에 제가 왜 도배하는지 아세요? 불쌍해 상담교사, 진로교사 전과 1위 또 별의별 일을 다 해요 명퇴 1위 신경정신과 내원 환자 1위 안도 1위 우울증도 1위 영어 교사 영어 교사가 그래요 너무 많은 일을 감당을 해야 돼서 그래요 교육부에는 영어 과라는 과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는 영어 과라는 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소 그 예산 다 쓰는 거 우리는 그 무게를 다 지탱해야 돼 그렇게 죽어놔 근데 착해서 따지지도 못해 우리도 영어 부장 부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는 못해 또 젠틀해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어 선생님들에게 기운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 국미가 특별히 선생님들이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도배를 하는 거예요 고 Sana 그래 아니 이 감사합니다.